아 준비한 내 곡을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나오던데 앵콜 원하세요? 제가 앵콜곡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여기 제가 서울에서 왔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산과 강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? 아름다운 산과 강이 펼쳐져 있어요 맞아요 저랑 너무 잘 맞는데요 한번 그럼 가볼까요? 아름다운 산 가볼게요 주세요 다 같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름다운 이곳에 많은 양도 혼자 보다 보자 가려 보자 저 벗자로 우리를 통해서 바래 보자 재진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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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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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